오늘 저는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국제결혼을 무서워하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방송의 작가의 95%는 여자이고 한국 여자들은 인위적으로 국제결혼이 위험하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죠. 실제로 국제결혼한 커플에게 저희가 싸우는 것 갈등하는 것을 연출하고 싶은 TV 작가님들 이메일 그만 보내주세요. 저는 모로코의 가족을 두고 한국에 오는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한여들과 달리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이는 저를 깊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억지 갈등유발 프로 좀 그만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모로코 국제결혼 여성의 발언을 보시죠. 또한 이런 내용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거 온 적 있어요. 요즘에 자극적인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부부인데 사이가 안 좋은 그런 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느낌의 섭외가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 한여 작가는 방송적으로 조작을 좀 하자라는 말을 하죠. 나는 이런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딴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한여 작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이를 악물고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는 걸 막으려 노력 중이고 진지하게 국제결혼 막아야 한다. 시골 쪽 와보니까 국제결혼하는 한남들이 존나 많다. 오늘 동사무소 낮시간대에 진짜 너무 예쁘고 어린 백인 학생이 우물쭈물 서툰 한국어로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려고 했다. 솔까 그 시골바닥 주무관님들 영어라곤 한마디도 못해서 내가 응대했는데 나이 23살이고 한국에 국제결혼 왔다더라고. 근데 남자 몇 살인지 알아? 남자가 79년생이더라고 시발. 대략 21살 차이나는 결혼한 거야 진짜. 진짜 상냥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인스타에 사진만 올려고 팔로워 5만은 갱 넘을 것 같은 백설공주 여자가 44살 게십저씨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는 거에 정털리더라고. 국제결혼 진심 여성인권 개박살내는데 막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입에 피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는 한국 여자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44살 남성도 능력만 있으면 백설공주 같은 백인 23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들은 자국에서 위대한 한녀 못 만나니까 도태남들 아득바득 몸부림치는 거 짜증난다. 라고 말하며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안 만난다고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있죠. 그녀들은 진심으로 무서운 겁니다. 한국 남자들이 상장 폐지에 다다른 종목을 꾸역꾸역 들고 가지 않고 19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연애 시장에서 도태돼서 돈으로 사람 사는 남자들. 이라는 식으로 연애 시장에서 한녀의 선택을 받지 못한 도태남만 국제결혼을 한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방송국 한녀 작가들도 이에 합심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를 조작으로 섭외하여 힘들게 살고 있다고 연출하려 하는 모습. 우리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제결혼이라는 사실 잘 알겠죠? 자국 여자한테 예쁜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하타치 인생아. 라는 저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FM 리스트가 잘 살고 있다는 칭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욕하는 게 좋을까요? 그녀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부디 국제결혼하려는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남성들의 국제결혼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를 악물고 전방위적인 여론조작에 들어가고 있다는 팩트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희가 싸우는 것 갈등하는 것을 연출하고 싶은 TV 작가님들 이메일 그만 보내주세요.